쇼부 패드스는 에드벌룸 10개 감사합니다 성공압률 3% 평균회기 수고자 미니버 메렌이 서버 거부화 때문에 인원제한을 걸어놓고 대기열이 좀 심해졌습니다 서버 접속권 삽니다 하이빙 맞춰서 로그아웃 하실 분 백만매소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지 자 여러분들 방법이 하나 생겼났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10초 셀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로그아웃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 2 1 꺼주세요 아하하하하하하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템이랑 스킬이 다 날라갔는데 오늘 접속을 하면은 복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자리 뺏길 일도 없고 난 메이플랜드 절대 안 꺼고 켜놓고 시다울게 키키키키키키 아 인간적으로 사냥 끝났으면 꺼라 좀 나가라 물론 나도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못 켜놓을 거기네 죽어도 안 나가? 뺏길 일도 없고 뺏길 일도 없고 뺏길 일도 없고 레벨 46이구요 아 잠절받아서 1업을 또 해왔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구매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구요 환구로 좀 가겠습니다 환구 자 캐시템 팝니다 여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작 하려구요 공 12노목 만들어보려구요 그거랑 여러가지 도전하려구요 여러가지 매넨템 다 복구 됐나요? 여기 옷 입고 있잖아요 야 이거 템 사라진 날 진짜 어이가 없더라 스킬도 사라지고 템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공 12노목 도전하기 위해 공 3 업사노목 좀 여러개 들고 할겁니다 자 여러분 직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민부터 갈게요 제일 만만한 주문서인데 자 가보러 가겠습니다 자 전민 착용하구요 자 어필식 맞구요 자 전민 갑니다 바르구요 한 장만 발리면은 그 뒤로는 진짜 와 멸망전 때릴 수 있습니다 아이씨 망작 내려놓을게요 바로 질러주구요 제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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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상남자답게 일곱장 연속으로 가자 아니 아깝나? 좀 중간중간 자를까요? 한 3장 바르고 긴장타고 보고 3장 바르고 이게 맞는거 같은데 왜 이게 왜냐면 그 너무 망해버리면 돈 아까운데? 어 느낌 없네 쫄았냐 바로 가겠습니다 아이씨 자 어필 두개 남은 상태구요 모자 착용이 가능한지 더블클릭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제발 자 모자 착용이 되려면 두개가 놓쳐야 돼요 만약 착용이 되면 두 번 발린거구요 착용이 안되면 3 2 1 3 2 2 2 3 2 2 3 3 3 3 3 3 3 4 3 5 4 5 5 4 5 6 5 5 1. 지자계의 길이 참 힘드네 03. 업사노모 장궁 10% 상남자답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! 두번째 갑니다! 두번째 갑니다 저 다음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됐어? 일단 지금 폭망했는데 일단은 흔들에게 가야지 일단은 지금 본인작 한번 하고 갈게 인생 한방이다 아 우리 고라님 나 이거 10% 발리는지 연기 좀 해줘 고라님 제가 여기서 지금 10% 바를거거든요 연기 가면 보겠습니다 발리면 레전드야 느낌 보겠습니다 이분 재팅 치는거 보고 연기 볼게요 에라이 에라이? 저게 무슨 의미지? 에라이 아니 진짜 솔직하시네 여러분 나 또 지를건데 연기감 좀 봐줘 아데 질러볼게요 10% 지를건데 여러분들이 연기 다같이 하는겁니다 아궁 10% 한장 바릅니다 국산 아데? 왓씨 어머른 지리네? 이때 주문서가 중국사님의 기본 자석 야 오늘 완전 개망했다 얘들아 오늘은 롤백 없냐? 아 나 오늘 잠 못자 얘들아 개망했다 진짜 오늘 오늘 내가 일 내고 일 낸다 자 다크몬인 자 한작 10% 바르고요 발랐고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이제 성공 좀 하자 두번째 꺼 바르고요 자 두개의 아이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장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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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행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공한율 3%, 평균행이 승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 sporty 여파게 크라스! 야! 시..바아악! 으아악! 시..바!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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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? ㅋㅋ 야.. 오늘 내는 눈 날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? ㅋㅋ 저거 얼마 버신 건가요? 저거 지금 한방에 성공한 것 때문에 얼마를 벌었냐? 비대값 매소 7,923억이요 현금 가치로 따지면 2천만원 이게 한방에 된거에요 아 이거 극발질이 답인가? 오케이 다시 편하게 매년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강화나 이런거 존나 상남자답게 해요 이렇게 만든거 존나 많아 원래 도전하는 사람이 갖는거야 다크본인 현재 흘자계 030입니다 60퍼 완작 때리면 제 기존 장비보다 3이 높지만 그거 높이려고 제가 이걸 만든게 아닙니다 1 한번 내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따름답다 1 2 3 4 5 6 10퍼 전부 다 막았습니다 딜체크 하겠습니다 한 대만 때려볼게요 일단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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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6 6 6 6 6 6 6 7 7 7 7 7 8 7 10 7 9 7 7 9 10 10 10 10 10 11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